김규식, 1881년 1월 29일에서 1950년 12월 10일 한국의 독립운동가이며 정치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냈다. 부산 동네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 지성이 동네 부사막녀로 재직 중일 때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대하여 상소하였다가 그 일로 귀양을 갔다. 그 후 1887년 어머니마저 사망하여 6세대 고아가 되었다. 마침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와있던 선교사 H.G. 언더우드 호리스지. 언더우드 원안경 H.G. 언더우드 박사의 아버지가 그를 보호하게 되었다. 그 아래에서 서양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받은 것이 인연이 되어 미국으로 유학하여 1903년 로노크 대학교 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이듬해 프린스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05년 후 귀국하여 경성청년회 총무, 경신학교 교감, 연희 전문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1923년 모교인 로노크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1935년 중국 난징 남경에서 민족혁명당을 창설하는 한편 1940년에는 베이징 북경, 난징, 스추안 사천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하였고, 1918년 무스크바에서 개최된 약소민족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직을 맡아 파리 강화회의의 전권대사로 참석하여 일본의 한국 침략을 규탄하였다. 그해 항무총장,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파리에서 조선혁명당의 이름으로 항일잔선을 구축하고 조선공보국을 설립하여 회보를 발간한 뒤 조선의 독립의지를 알리고 홍보를 하였다. 한편 신한창년당을 조직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 명의로 탄원서를 작성,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동방피아빵민족대회에 참석하여 상설기구를 세우고, 1927년에는 그 회장직을 맡아 기관지인 동방민족지를 창간하였다. 1935년에는 중국에 일본군의 진격이 예상되자 중국에 있는 한국인의 통일독립전선을 결성하기 위해 5개 독립운동단체 대표들과 남경에 모여 신익희, 조경안, 양기탁 등과 민족혁명당을 조직하여 의용대원을 모집하는 한편 기관지 민족혁명, 우리의 길 등을 발행하였다. 1943년 1월 중경에 들어갔으며, 1944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이 되어 김구 주석과 함께 광복군 양성에 힘썼다. 1945년 8.15 광복 후 귀국하여 오익진영 지도자가 되었으며,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에 관한 의견이 전해지자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미 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가자, 중도우파로서 민족자조연맹위원장, 입법의원의장으로 활동하였다. 1948년에는 국제연합에 의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구와 함께 북한에 가서 남북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그 후 정치활동에서 은퇴하였다. 1950년 6.25 전쟁 때 납북되었다가, 만포진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서로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극인문과 시집 영자강의 유혹 등이 남아있다.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주서되었다.